5개 5개 13 28억 안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초비암 뭐 대강 띄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가보자 18억 안에? 아 18억 5석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좋던 띄우로 아 아 44? 아 그래도 이건 나중에 5석이야 뭐 2억 5천이면 되는 건가? 3억인가? 1분의 1 아니야 그 5 Jay 아 아 너무 여긴데 아 10 없었는데 그대로 오잖아 아 왜 삼성으로 한 번을 못가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삼성으로 한 번을 가야지 한 번 다이렉트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잖아 삼성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삼성을 못 올라가는 거냐 아 0 됐어 탈배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 아 20억으로 7성까지 가야 되겠네 삼성의 벽을 못 높네 와 삼성의 벽이 이렇게 높았나 삼성 scalar 삼성tır 삼성 삼성 아 저주받은 아이템을 샀나요? 아 이거 50% 아닌거같은데 말도안돼 계속 실패햄만하냐 5연속 실패하면 5성 다는 수준 아니에요 아 6번 실패온은 이렇게 좋은데 성공온은 왜케 없는거야 좋았다거든요 선수 말도안되게 추적이에요 아 또 떨어졌다 아 5성만 찍어보려다가 38억에 찍어봤는데 또 내려오네 아 아 아 아우아 gue 아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30.. 12호 50호 깔끔하게 하자 본전은 뽑아야지 아 갔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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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ybe 문제가 있어 난 아르카나를 못 가는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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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송 보내야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10송 보내야되는데 10송 보내야되는데 아 이러네 음~~ 음~~ 뭐 한번 비기네 그리고 4성? 최대 6성이야? 70억 썼는데? 70억이 지금 맞지? 70억 억지 이 포기해야겠다 강화하지 말라니까 포기할 때 포기했어야지 8억에다가 78억 선 이거 어떡하냐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70억 잃고 그만해야 되는 거야 어떡해 이거 영성인데 어떡하냐 템 또 못 맞추게 생겼네 아니 나 확률 주저껄렸다니까 확률 주저껄렸어 아 이건가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어떡해 아 이렇게 돈 날리는 거 아닌데 딱 100억만 하고 마무리하자 이것까지 받았어 아 참 100억이면 할 수 있는 게 무신 많았네 못해도 10성 안 가면은 막혔네 근데 지금 1성인데 이거 어떡하냐 마무리해보자 황을 주저껄렸어 황을 주저 걸렸어 황을 주저껄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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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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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50억이면... 요걸 샀네. 요걸 샀네. 20억 올렸네. 150억 썼던... 50억 올릴 수 있었던... 20억 올려... 20억 올렸잖아. 70억 올려주세요. 7성까지만 할까요? 터지면은 터지면은 추억도 돌려야 되는데 터지면 어떡하냐 7성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돼 5성 하겠습니다 5성까지만 5성까지만 아니죠 설성 가야지 설성 가야지 아 미안합니다 5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성만 하겠습니다 더 넘습니다 이제 5성만 한 번만 한 번만 5성만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5성만 하겠습니다 2억 밖에 안 넘었습니다 5성까지만 5성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